아! 란빵 향수! 란빵 향수! 이거 신배님 좋아하는 향이죠? 어떻게 하세요? 신배님이 약간 그 성인 여자의 향기가 나는 이런 향을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라켓즈 스타샤 스타샤 선생님입니다. 우리 짠돌이 신배님이 트윗처럼 잡았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스타샤님 생일 파티를 허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5인 2원 딱 모여서 저희 세 명에다가 주머니주님만 더 해도 다행이에요. 주머니주가 오늘 스타샘님 선물을 갖고 왔어요. 아 주머니주한테 다 받았다면서요? 고생하셨네. 자, 일로 오세요. 선물이 꽤 많아요. 뭐야? 새우다, 새우. 새우, 새우. 이거는 무비마루님께서 직접 새우 벽에. 무비마루님 만들었다고 이걸? 아니야, 무비마루님이 선물로 그냥 주셨어. 왜 직접이라고 했나? 아니 되게 푹신할 것 같고? 되게 부들부들하다. 야, 화면을 보니까 더 세고 듣고 난다. 잠시만 disagree. 거칠 줄 없어요. 거짓말 안 해, 다샤네 거짓말 안 해? 너무 Continue... 눈에 발견한 것 아니네. 오~~ 귀걸이는 Ceau 한줌도 그렇고. 제아 봐 board? erdревぜ, 귀걸이? 네, 귀걸이예요. 아... 좋았 McCune 죽는다. 뭐야? 뭐야? 아 이거? 나도 인증상표 올리겠습니다. 박치네. 무기마로는 참패닛의 한 개 다였는데. 두 개 더 있어요? 무기마로는? 두 개 더 한 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한 장판은 뭐야? 우리 아웃스러워.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5개 더 주셨어요? 5개 더 빡치라고. 5배로 빡치라고? 그리고 이거 붐벨고 먹을 겁니다. 이건 핸버거 채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 걸 많이 보냈어? 저 하나만 보고 나. 솔리, 미리버거, 무현트리. 여기도 똑같은 거 젤리예요. 아니, 무현이. 할이고, 할이고. 이것도 젤리 있다. 하는 게. 이게 바로 행위, 그 행위. 이거 무슨 거? 이거 그... 하나가 안 하세요. 인센초에 나왔던. 맞아, 맞아. 이거 인센초에서 오지게 먹던 그거네. 그리고 이것도 무기많이 인센스 있게 두 개를. 우와! 도토바이 보여드려야지. 오빠요. 참고로 주머니지. 아, 그래. 다음은. 간빗장의 선물입니다. 아, 이거는 저 플라스팅 티트라고 뭐냐면요. 입술을 이렇게 되게 두툼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쓴 색깔이에요, 이거. 네, 다음이요. 이거는 아파타지아 님. 아... 오, 예쁘다. 핑크색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되게 내 스타일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예쁘다. 이거는 오렌지님이 저한테 직접 주시러 저한테 오셨었어요. 요거는.. 칼로리 무설탕 자일리톨 오브세이 우주사탕. 우주 모양입니다. 우주 모양. 요것도 고급 오렌지님이에요. 아니 왜 다들 여러 개를 보니까요. 네. 열면은.. 떼주고 나를! 오! 예뻐! 오! 되게 예쁘다. 되게 뭔가 지표정한 향수같이 생긴 것 같아. 저걸로 다 채울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폰. 이거는 홍준표님 겁니다. 아! 람빵 향수! 람빵 향수! 오! 예쁘다. 홍준표님 감사합니다. 오! 좋은 냄새 나. 뭔가 베리류네요. 사실 저는 향수를요. 진짜 이렇게 뿌려요. 저도 그렇게 뿌려요. 야야야야. 이렇게 뿌려요. 이래서 이제 막 향수병이 속 빠진 것처럼? 이건 뭐지? 메탄나님? 아! 메탄나님! 장치모님! 미스터브룩 콜롬비아 수프리모스틱. 이제 이게 있으면요. 보렘이랑 저랑 커티나로 안 나가주세요. 그 얼음 컵에다가 이거 붓고 물 부으면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는 거. 이거는 제 선물이에요. 뭐야? 같은 거잖아? 아! 이거는 얘는 랑밤 모덤 프린세스고. 얘는 랑밤 모덤 프린세스 블루밍 오드투알렛이에요. 이게 신배님 좋아하는 향이죠? 오케이 오케이. 신배님이 약간 그 성인 여자의 향기가 나는 이런 향을 좋아해요. 뚜둔 뚜둔. 종환이 오늘 이거 선물을 혼자 다 들고 오느냐고 진짜 너무 많아. 진짜 많은데. 여기는 먼저 하나만 먹어. 하나만요? 하나만? 하나만? 다리. 다리. 다리의 전설. 이거는 제가 오늘 깨겠습니다. 다 봉이야. 다 봉이에요? 다리 아닙니다. 자, 너 하고 다 해서 가.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스트는 임규삼 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채팅창에 여기 올라오죠? 이 새끼가 최고왕이구나. 아무튼. 포탑 보여주세요. 선물 일단은 포탑. 어우, 굉장히 이쁜데? 성 좋아요. 사장님이 지금 입 있죠, 이 입. 저건 진실의 미소가 아니야. 뭐야? 자본주의의 미소야. 민규삼 빨리 차단해. 아니 왜요? 또 있어요? 어? 이거 텐텐석이죠? 에메랄드. 오늘 텐텐석 에메랄드. 어머, 저 5월 텐텐석 에메랄드거든요. 바로 알아봅니다. 오, 잘 보이네요. 이 증석까지 있어요. 금이요. 금이에요? 이게 고증석. 그게 에메랄드.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장을 모두 다 입고 양말까지 신은 상태로 기다려주시는 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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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자. 지금 어차피 우리 이거 핸드폰 마이크도 안 이어져 있고 실내가 보여드리죠? 안 보여드리면 아깝잖아. 우리 이거잖아요, 신배님. 그럼 사람들이 진짜 그냥 일반로 빌린 줄 알아요. 근데 신배님의 돈 쓰는 박스를 해야죠. 아시죠. 여기가 침실이에요. 아니 여기부터 볼까요? 저 손에 저 뒷부분이랑 저 벽이랑 저 벽이랑 아니 이런 거 왜 보여줘. 나 들어갈 수 있겠다. 들어가보세요. 아주 수납하면 오, 뭐야 들어가네? 아주 큽니다. 어? 어? 우와! 아! 아이고 참고로 여기도 문이 있어요. 여기 뭐 있지 않아? 아, 화장실. 손님용 화장실. 그리고 여기에는 옷장. 아, 슬리퍼 신어야 되는데. 참.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도 야경이 있어. 맞아, 맞아. 이렇게 돼 있어. 왜 나만 보이지? 사람들이 야경 멋있다고 또 봐야 되는데. 오, 욕실. 여기 TV 있어. 뭐지? TV. 어, 뭐야 작은 TV가 있네? 그래서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아, 나오는구나. 이걸로 그냥 이러고서 보면 돼요. 오오. 블라인드가 이럴 수 있어. 짠멋있어. 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노래에 멋있는 거 틀어 놓고. 그러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거 하면서 이렇게. 어우, 페민이랑 나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 둘이 오늘 밤에 목욕할 거야. 수백님은 과. 수백님은 우리 둘이 밤에 목욕할 거야. 수백님은 우리 둘이 밤에 목욕할 거야. 야, 이거 돈값 한다. 자, 그 만큼 본 거 같네요. 주민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송하고 계신 동안에 사세님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준비를 했어요. 사세 보물찾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휴가 1일, 휴가 3일, 호텔 숙박권 현금 100만원. 전 현금 300만원.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 안에. 여기 안에? 네. 현금 300만원? 다 찾으면 다 드릴게요. 진짜?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